21년 3월 학평입니다. 다음은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힘에 대한 실험이다. 가에서 저울 위에 자석 A를 올려놓은 후 실에 매달린 자석 B를 A의 위쪽에 접근시키고 정지한 상태에서 저울의 측정값을 기록한다. 그리고 나서 나로 가보니까 가의 상태에서 B를 더 가깝게 접근시켜서 정지한 상태에서 저울의 측정값을 기록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. 자 근데 보니까 지금 멀었을 때랑 가까워졌을 때를 비교를 해보니까 실험 결과에서 지금 어때? 전자저울의 수치가 감소했죠. 그치? 전자저울의 수치가 감소했구나. 자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?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. 자 똑같은 A이기 때문에 A의 무게는 아마 가든 나든 똑같을 겁니다. 무게는 동의할 거야. 뭐 A의 진량을 그냥 뭐 M이라고 했을 때 아래쪽으로 그래서 중력 Mg. 이게 무게죠. 중력이. 그치? 여기서도 아래쪽으로 중력 Mg가 작용을 했을 거야. 그치? 자 그런데 자석을 가까이 할수록 여기서 측정한 무게가 줄어들었다라는 거는 자기력이 지금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다? 자기력이 아마도 위쪽으로 작용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자 여기서는 멀었기 때문에 자 위쪽으로 지금 자기력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멀었기 때문에 좀 작았어. 그치? 근데 가까워지게 되면 어때? 자기력이 증가하게 되겠죠? 가까워지면 자기력이 증가하니까 위쪽으로 작용하는 자기력이 증가한 겁니다. 그치? 자 그러다 보니 이 저울에 작용하는 저울에 작용하는 수직항력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? 수직항력이. 여기가 수직항력이 더 크고. 그치? 여기는 수직항력이 좀 작아지게 된 거죠. 자기력이 더 커진 만큼. 그치? 자 그러면 이제 아 이렇게 됐구나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기억. 가에서 A와 B 사이에는 서로 미는 자기력이 작용한다. 라고 그랬는데 서로 당기는 자기력이어야 됩니다. 그치? 당겨야지 가까이 왔더니 이게 줄어들 수가 있으니까. 자 그래서 기억 틀린 지문. 그 다음 니은. 나에서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과 B가 A에 작용하는 자기력은 작용 반작용 관계이다. 자 이거 뭐 볼 것도 없죠. 작용 반작용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뭐다? A가 B를 B가 A를 이것만 땅 하고 기억하라고 했습니다. 그치? A가 B에 B가 A에 이거는 뭐다? 작용 반작용. 무조건 맞네요. 자 그 다음 디귿.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는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다라 그랬는데 자기력은 어떻다? 가까울수록 커진다. 그러니까 디귿도 옳은 지문 되겠죠. 답은 5번 되겠습니다.